하와이 유 유지입니다 자 오늘은 플라이스타드 만화 알리액션 시간도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혼스트로포 시리즈님의 꿀잼 영상들 준비했구요 여러분들도 채널 많이 놀러가셔서 구독,좋아요,댓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또 어떤 스토리 이어질까요 바로 한번 가봅시다 뿅! 잠깐만 이거 시작부터 엘프리모와 그 불이 싸움났네 지금 약간 덩어리들의 싸움인데 눈깔 찌르는거는 반칙 아니야? 거의 반칙왕 엘프리모네 자 여기는 또 짱권들의 대걸이네요 데릴과 셜리의 바툴 어어 까크라치 멋있게 한가운데 지금 크로가 등장했는데 약간 느낌이 쎄하다 너 잡음하실 것 같은데 아 궁극기 쓰고 돌아왔구나 어어 아파 아아아아아아 여긴 또 누구야 로사랑 지금 맞고 있는 폼을 보아하니 프랭크인 것 같은데요 쎄 쎄 플라워 파워 아 돼 아 지금 로사가 또 애들 다 후두둑이 패고 있었네 안녕~~ 호에이 이..모들 상황을 부쉬에 숨어서 지켜보고있던 팝콘 리코 무슨 짓을 하는거지? ... 이거 본 사람 없지? 너ㅋㅋ 조용히 조용히 뭔 짓을 하려고! 팝콘 리코야! 이거 저번에 등장했던 페카 아닙니까? 그 페카 나와가지고 그냥 브룰루드 전부 다 그냥 뚜까맞았잖아요 지금 악몽의 재현을 하기 위해 박곤니커가 페카로 변장했습니다 뭐야 두둥 뭐지? 데자뷰인가? 저번에 겪어본 상황인 것 같은데 어 잠깐만 페카? 왜 이러지? 내가 생각했던 반응이 아닌데 아 맞아 가자 페카의 자세를 딱 취해보이는 파코리코입니다 딱 페카 뭐야 발리 지금 PTSD 왔다 트라우마 저 노래는 야 큰일 났다 페카야 레알 지금 발리 PTSD 왔어요 야 비장선들아 또 페카 왜 여기 와 있는 거야 얘들아 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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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이거 이거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어디로 전화가 야야야 미니 페카야 너네 부모님 또 왔어 이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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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 소리야 응? 어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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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아빠 여기 있는데? 어? 어? 와와와와 어이 뭔 소리야 지금 여기 와가지고 활기치고 있다니까요 어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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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들지마 어이? 어이? 야야야 지금 비상사태 비상사태 지금 다 부수게 생겼어 여기 브로이스한테 그냥 지금 서버 종류 각이라고 아냐 아니 그래 너 뭐? 뭐 소리 하고 있는 거야? 알아볼 수 있어야지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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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3 4 4 잠깐 숫자를 좀 해보자고 6 7 8 8 그리고 마지막 하나 나까지 포함해서 9명 한 명 어디 갔어? 어? 일루와! 너 딱 걸렸다 이 자식! 어? 오마이갓 고대로 들켜버림 박홀링컴! 이 자식! 이 자식 감히 낚시를 해? 일루와! 윽 그....냥 두들겨 맞아버렸네요 자, 다음은 또 어떤 이야기일까요? 언, 세롬암 빡! 오! 또 간만에 등장한 레온이네요 뭘 보고 있니 레온아? 어허 생선? 맛있겠는데? 어? 그때 등장 안나있다 설마 또 저번처럼 모자 벗기려고 그러는건 아니지? 얼굴 봤잖아 흠 살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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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금 야 니텐야 또 모자 타려고 요번에는 어? 으어 어쿠!! fy 아니 우리 레온이 왜 이렇게 괴롭히는거야 어? 저거는 샤워? 상어를 그대로 흡수해서 상어레온이 되어버린 상어레온 뚜루루뚜루 등장 우와 완전 멋있어 뚜둔 나 이제 스킨이 있는 남자라고 뭐 안그래도 고귀한 몸이었지만 이제 차원이 다른 전설이야 인기 급상승 그 자체 너무 멋져 레온이 뭐야 갑자기 궁은 왜소하네 야 곰탱이 왜 아 뭐 상어레온이니까 충분히 우리 곰탱이에 스카링 상대가 될 수 있겠지 오 상어는 먹을까 일루와 맛있어 보이는 것만 자 다음은요 오늘의 마지막 영상입니다 엘프리모의 등장입니다 엘프리모의 등장입니다 엘프리모의 등장 뭐야 어디서 코고는 소리가 나는거야 이거 엘프리모의 등장 아니 요번에 등장한 잠꾸러기 신규 브롤러 샌디 아니야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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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 자식 이거 여기가 얼마나 위험한 곳이네 태평하게 잠이나 자고 있어 야야야야야 야야야야 어 어쭈? 어씨고? 이래도 자? 완전 딥슬리크 자체구만? 어? 어 깼다 뭐야 졸려 죽겠는데 누가 깨운거야 궁극기 발동 어? 뭐야 어디갔어 어어어 야야야야 피누 매달아 이거 야야야 위험해 위험해 어이 깜짝이야 어이 깜짝이야 어이 깜짝이야 이거 뭐였지 방금? 아 나구나 내 단잠을 깨운거 오 야야야야 야야야 난 그냥 너 여기서 그냥 입 돌아갈까봐 깨운거야 인마 어 퓨 퓨 퓨 이렇게 엘프리모 사망인가요 저 먼저 갑니다 잘가 엘프리모 역시 사기 브룰로 그냥 한방에 뚜껏 패버리고 그대로 하늘로 승천시켜버렸죠 어 9버전 얘들아 내가 왔어 이거 뭐 다이너마이크랑 쉘리 뭐 리코쉐 지금은 더이상 볼수없는 사라진 유물들이 한군데 모여있군요 나도 왔단다 잠깐만 에이 다 귀찮아 피곤해 더 잘래 나 엘프리모 새롭게 부활해서 다시 돌아왔다 이동 에이 Birth 새로 바뀐 모습 한글자막 by 한효정